안녕하세요. 언더킬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LG의 저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중저가형 스마트폰 X300을 간단히 한 번 알아봅시다. 해외에선 K8 2017 또는 아리스토, 미국의 경우 아리스토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데 예전 한국의 K10이 제일 저가였죠. 이제 그 아래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한 번 살펴봅시다. 사실 크게 불만인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요. 제일 많이 보는 건 역시 화면이 됐죠. 뭐 보는 거니까. 근데 화면이 좀 심해요. 물론 지금 이거는 제가 테마를 어두운 톤으로 설정해놔서 더 그렇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최대 밝기에요. 최대 밝기인데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잘 안 보여요. 야외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려울 정도고 이 채도가 너무 낮아요. 가격을 생각하더라도 빨간색이나 초록색, 파란색 아이 그냥 뭐 색깔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채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색 재현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 싶이에요. 거기다 화면 자체도 굉장히 창백 내지 파랗기 때문에 저는 이 보기 편한 모드, 원래는 청색광을 없애라 그런 건데 이 모드를 켜줘야 그나마 조금 멀쩡해지는 듯한 사실 이것도 좀 레벨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세 단계밖에 없으니까 조절하기도 쉽지 않고 여하튼 화면이 정말 수준 이하에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주 지적하는 것이지만 얘도 센서가 정말 없어요. 일단 개수로만 보면 한 스무 개, 열 몇 개 정도 있어가지고 멀쩡해 보이고 처음에 언박싱 할 때도 여기 조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오우 웬일로 요 가격에 조도 센서도 있고 LG가 드디어 좋은 일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지적의 센서가 없어요. 나침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상한 용도로 필요한 게 아니라 지도에서 화면이 돌아가질 않아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길치한테 이건 치명타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비해서도 이게 불만인 이유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싼 거여도 요건 들어가는 게 상식 중에 상식이었어요. 워낙 구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도 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걸 빼는 거는 원가 절감 솔직히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원가 절감... 이라고 할 만한 껀덕지도 안 되지만 굉장히 불쾌한 부분 중에 하나에요. 뭐 자이로 센서가 없다, LED가 없다 요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가격 때문에. 하지만 지도는 좀 돌아가면서 보게 해줍시다. 그나마 삼성보다 조금 나은 점이라면 터치 진동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키를 누를 때나 기본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때 진동으로 피드백은 온다. 그리고 요건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고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할 수 있지만 스피커가 좀 구려요. 뭐 다시 한 번 가격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겠지만 이건 조금 심하다 싶어요. 사용에 치명저임은 아니니까 이건 그냥 그 정도로만.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의문 중에 하나인데 전원 키가 굳이 지문인식도 안 되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 뭐 예전에 아예 백퀴로 했을 때는 볼륨이 같이 있어가지고 뭐 캡쳐라도 쉬웠는데 요건 그것도 아니고 얘가 괜히 여기 있을 이유가 그냥 평범하게 여기 있으면 더 편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뭐 이건 취향따라. 이 정도 혼냈으면 된 거 같으니까 기능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스냅드래용 435에 2기가 램이 들어가 있죠.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웬일로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7.0 누가를 넣어줬어요. 지금 요거는 설정 화면인데 여기에 다른 안드로이드 누가 마찬가지로 요렇게 쇽 꺼내가지고 빠른 메뉴로 갈 수도 있고 요렇게 띡띡 해가지고 바로 전 앱으로 넘어가든지 그리고 요렇게 멀티 스킨 키를 길게 눌러서 화면을 절반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다든지 라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앱들이 켜지는게 속도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쇽 쇽 쇽 카메라를 쬐끔 내리긴 한데 뿅 나쁘지 않아요. 다음으로 잠깐 보여드린 카메라로 넘어가자면은 13MP 카메라가 탑재돼 있죠. 뭐 실행속도가 썩 빠르거나 한 거는 아닌데 LG가 홍보자래 요걸 뭐 동급 최가의 카메라라 그랬는데 그..거기까진 잘 모르겠고 뭐 그럭저럭 쓸만해요.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 잘 나오지는 않고 사진촬영속도도 썩 빠른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 특히 카메라 같은 거는 뭐 이제 저렴하면 사진이 안 나온다 고런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쓸만해요. 전면 카메라도 뭐 그냥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 그럭저럭 그냥 오케이 한 수준. 다음으로 항상 제 신경을 건드리는 배터리는 화면 켜짐 기준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화면 밝기는 아 100%를 안하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100%로 했고 항상 LTE 웹소핑을 썼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사용 패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와이파이로 쓰시면은 훨씬 오래 갈 겁니다.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사실 이 정도 사양에서는 쬐끔 이거보다 더발하긴 했지만 그냥저냥 참을만해요. 대신에 배터리 교체가 지원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하나 더 사시면은 뭐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겠죠. 요거 충전 걸치 때 파나? 그건 모르겠네. 여하튼 그건 알아보시고 한 가지 큰 불만이라면 배터리 충전이 너무 느려요. 요 마이크로 USB 포트로 충전을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양면으로 아무 쪽으로나 꽂아야 되는 바이파록스 클레버 타키온 DS 케이블 하하 자 요렇게 충전을 하는데 2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하하 쪼끔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시간이에요. 사실 뭐 여기다가 퀵 차지 넣어주세요. 3.0 이런 소리 안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2A 정도 5V 2A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본 충전기 0.85A에다가 좋지 않아요. 화면 켜지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짜리 쓰는데 2시간만 충전하는 건 좀 너무 괴롭지 않아요? 물론 갤럭시 J3 2016 보다는 쬐끔 낮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충전 시간이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쁜 기계는 아니에요. 사실 저렴한 기계 중에 정말 못 쓸 정도의 성능 정말 못 쓸 정도의 소프트웨어 정말 못 쓸 정도의 마감을 가진 기계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죠. 국내 시장에.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이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샀으면 뭐 그렇게 뭐 인생에 큰 지장은 없을 만한 기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LG다운 기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침반 센서 빼고 이런 거 보면은 어우 삼성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삼성이 하면은 니네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니네는 더 저렴하고 더 좋아도 팔랑말랑한데 가격은 똑같아요. 갤럭시 J3 2016이랑은 가격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그렇게 치사하게 센서 빼고 앉아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삼성 걸 사지 누가 LG 걸 살까요? LG씨.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시작의 반응이 어떨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계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경쟁력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갤럭시 J3가 화면이 나아요. 이거보다. 매일매일 보는 건데 차라리 조소 센서를 빼고 화면이 조금이라도 나은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LG 보급형 X300입니다. X300, 400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K시리즈 굳이 만들어 놓고서는 왜 또 글로벌은 K82017이고 미국 일부 통신사는 아리스토고 한국은 LG X300이고 모델명은 LG MK120이에요. 어... SKL 어... 뭔지 모르겠어요. 뭘 하자는 거지. 정말 LG는 신기하고 오묘해.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은 아... X로 만들 거야. K... 저리가... 그래요. 뭐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LG X300입니다. 근데 LG는 왠지 중저가형을 조금 더 잘 만드는 것 같긴 해. 플래그십보다. 하하하하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아, 말하면 좋아요. 끝. 끝. 끝.